을사월입니다 2022년 양력으로 5월 5일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여름은 지지해서 4, 5, 2 이렇게 흘러가는 총 3개월이 여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름은 뜨겁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을사월은 여름에 아주 강한 절기가 들어와서 첫 번째 달로 6월 6일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올 때까지 이 을사월이 진행이 됩니다 5월 5일이 들어온다고 해도 5월 5일에 밤 9시 25분 경계까지가 이 입하 전에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는 날짜는 5월 6일부터 계산을 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는 그 지장간 숫자로 제가 그냥 임의로 쪼개어 본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일주일씩 제가 끊어 봤기 때문에 이 정황상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냥 임의로 잘라봤을 때 우선 지난달에 이 건조한 무토라는 여기를 받고 그 다음에 중순 전에 13일부터 약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총 날수로는 6일 정도로만 제가 잘랐는데 이 뒤에 날짜 수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7일, 7일 나머지 날짜로 한 16일 정도로 원래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일, 6일 이렇게 계산을 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토 다음에 오는 것이 어차피 경금이라고 하는 이제 드디어 잠깐 동안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청간에너지에 영향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일부터 이 망종 새벽에 이제 6월 6일까지니까 6월 5일까지로 그냥 제가 잘랐거든요 여기서는 병화라고 하는 온전하게 계절적으로는 좀 더 병화에 영향을 받는 모토, 경금, 병화 이 순서대로 각 일간별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갑진월이 지금 중순까지 아마 영향을 미칠 텐데 갑진월 동안 힘들었다, 힘들다 다음 달은 어떤 얘기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우는 또 맹신 같은 걸 하지 마시고 참고 용도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디오 상태 좀 체크하면서 이제 갑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셨네요 네 인사 나누고 이제 본격전 시작할게요 럭키님 안녕하세요 두 아들맘님 안녕하세요 호이님 안녕하세요 아 라이브 라이브 아 예 처음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레이스킼님 안녕하세요 네 익숙한 닉네임도 지금 보이고요 잠시만요 네 그레이스킼님 제가 운영자 오늘만 한번 추가를 해드렸어요 혹시 제가 신경 못 쓰고 그러면 잠깐 채팅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목소리가 혹시 안 들리거나 그러면 채팅방에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잠깐 이어폰을 뽑고 내용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5일부터지만 5월 6일부터 네 운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5월 6일부터 갑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갑목 입장에서는 전체 운으로는 이민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달로 30일 동안만 여기 을사월이라고 하는 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청간에는 겁제 네 이 울목은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정화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첫 번째 청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에서는 울목이 크게 힘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목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고 떨어지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지 글자가 사실 크게 영향을 받죠 여기서는 인사가 서로 이렇게 근접해 있는 30일 동안에 운이 펼쳐지죠 그래서 5월 12일 동안까지는 우리가 갑목 입장에서 짧지만 무터라고 하는 이 편제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이 돼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베이스 시작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일관별로 쪼개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력을 위해서 실제로 갑목이 이 5월 12일까지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면 주변에 도움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혼자 있어야 되는 혼자 감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커지고 그리고 지적인 활동 고도의 연구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시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일들 있죠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는 주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건 이제 중순에 해당이 되는 건데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갑목 입장에서 잠깐이겠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편관의 영향을 받아요 경금은 여기에 있는 오행이에요 갑목을 제압을 하게 되는 청관 에너지이기 때문에 흐름상 우리가 지지의 틀 안에 갇혀 있지만 청관의 이 운동성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판단력이라든가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스스로는 자유의지에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도록 움직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건강 부분이 경금의 영향 때문에 이상 증상이 올라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휩쓸리게 되는 관제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모양새 자체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감추고 싶었던 일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마지막입니다 이 갑목분들께 5월 20일부터 이제 망종이 들어오는 6월 6일 새벽에 들어오니까 6월 5일까지로 제가 잘랐죠 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갑목분들께서 드디어 영화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실제 을사월은 청간에 겁재가 들어온 부분이라서 그 목에 에너지가 이제 부족한 분들께는 약하지만 도움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초반에 연구와 시험이나 또 혼자서 실적을 이루셔야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중순의 체력관리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식신에 해당하는 병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게 또 보름이 넘어요 드디어 드디어 내가 이 식신 영향으로 인해서 우준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타블렉션이 많이 좀 미끄러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기룡을 판단하자면 다소 이 인사의 이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하위의 기운이 올라오는 주간이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게이지를 모으고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팍 하고 올라오는 그게 을사월에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갑목분들께는 1번 2번 과정까지는 크게 내가 느끼지 못하다가 드디어 3번 과정 5월 20일부터 확 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체력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힘이 확 올라오는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가 큰 영향을 제가 혜택으로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건 사고에 다소 좀 노출이 될 수는 있어요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어떤 단기적인 혜택을 얻는다거나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먹고 사는 일 의식주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식상이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태어난 날짜 속 지장관 속에서 올라온 부분이 청간으로 이 화기운이 튀어나와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건강관리를 이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기운과 불기운이 올라오는 부분과 이 경금 구간에서 아무래도 좀 더 에너지가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혜택과 이득권을 잘 섭취를 하시려면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안일하게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먹고 또 조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혜택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주간운세를 보는 것처럼 월별운세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 사오미의 사에서는 감목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구간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에너지를 나누어주게 되는 확장의 능력이 또 생기는 거죠 그만큼 체력 안배가 이 두 번째 구간에서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별 내용이 없어서 이제 을목 구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감목과 을목을 똑같이 해서 목일간이라고 하시고 운세방송에서 똑같이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좀 많으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고 구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간을 통합해서 이야기를 뭉뚱거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분명히 두 가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을목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을목은 을목이 오에서 우리가 파를 볶을 때 파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기름이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서 힘이 굉장히 왕성해지거든요 을목이 오화 환경을 만났을 때 그러면 정화도 굉장히 이 을목의 탄력을 받아서 유리해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4니까 다음 달이 5잖아요 정화 입장에서는 또 5에서 이 을목의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반목과 을목이 다른 것처럼 병화와 정화가 다르고 각각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을목 부분에서 비견이 이번 달에 이 5월 달에 양력 5월 달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아까 다오미의 오에서 가장 파기름을 내는 것처럼 좋다고 했는데 이사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그러면 5월 쪼갰을 때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첫 번째 구간이고 5월 13일부터 대충 나눠서 대충 나눠서 19일까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임의로 한번 끊어보자면 이렇게 을목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무터 라고 하는 정지어 영향을 받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정금이라고 하는 뿌리칠 수 없는 관성이 들어오죠 정관에게 영향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을목이 병화라고 하는 이제 보름이 넘어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네 사랑의 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칠판을 넓게 넓게 쓸 것 같고요 오디오가 혹시 잘 안 들리거나 찌찌찌 거린다거나 아니면 일부 모음이 된다거나 그러면 꼭 알려주세요 자 어쨌든 을목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 이 5월 6일부터 첫 번째 구간 아주 중요한데 이 무터 정지어에게 정지어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까 간목에게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을목에게는 상당히 다른 것에 여유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요 또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아까 간목은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이 경금이 영향을 부리게 됐을 때 경금이 영향을 받게 됐을 때 건강이라던가 사건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올목도 마찬가지로 이 인사의 구간에서 30일 동안 지금 연운과 월운에서 사건 사고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화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좀 더 기회가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뭔가 버리고 싶은 것을 좀 부여잡고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탈행위를 하고 싶은 것을 꼭꼭 눌러 담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 여러가지 이제 얽히는 부분에서 이상하게 운이 좋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이 5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뭔가를 이제 나쁜 것들을 피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융화가 융화와 조화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 혼자서는 뭔가 잘 해내는 거죠 나 혼자서는 그리고 실제로 1번 2번 구간 3번까지 가면서 지금 싱글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과의 인연들도 확 꽃을 피워요 이성과의 이런 애정관계 또 사랑 썸 이런 것도 되겠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또 회사에 대한 어떤 스카웃제이라던가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셨던 분들도 취업운이 실제로 열리기도 해요 한 달 동안 오늘 살펴보자면 그런데 이 구간에서만 13일부터 19일까지는 잠식을 당하듯이 내가 나만의 판단으로 다음대로 이렇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융화와 조화가 떨어진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디 특정한 조직 안에서 갇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법도를 따르게 되는 상황이 13일부터 19일까지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빠르거나 늦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죠 이 상관병화의 영향을 물목이 받게 되어서 드디어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업도 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송사를 겪고 계신 분들도 송사가 완화가 되거나 또 송사 자체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급적 많이 가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는 않고 이번 이 을사월 을사월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인사가 인사 사명 인사신의 사명 이 형의 관계거든요 굉장히 좀 시끄럽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한 번에 우리가 쉽게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 세 가지를 거쳐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똑같은 것을 얻더라도 좀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힘들게 수고스럽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얻게 된다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신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주관운세 올렸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좀 오디오가 왔다 갔다 했다라고 제가 그 댓글을 봤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신경이 좀 쓰입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노트북에 꽂아서 하는 거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병화로 넘어가 볼게요 병화죠 병화도 보시게 되면은 을사월이니까 약 30일 동안 양력으로 5월이고 6월 초까지죠 정인이 중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건럭지 환경에 정화가 녹입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바 같이 화의 에너지가 여기서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의 에너지가 커지는 상황이고 정화가 제대로 다리를 틀려면 다음 달이 돼야 돼요 다음 달이 바로 병홀월입니다 임묘진을 거치면서 이 달론에서 드디어 충분히 더워졌고 실제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게 4월 13일 저녁인데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날씨의 그 기복이 상당히 커지죠 그리고 지지의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간에 있는 애들은요 특히 이 임은 제가 연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를 끌어당겨서 여기도 목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고 이 목은 월운에서 을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 가불이 이렇게 청간에서 아주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래에서는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인사로 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목이지만 목은 화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직 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5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10일 여기까지가 병화가 이 무토를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이제 병화를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뭔가 이제 결실을 많이 충족을 하는 상황이죠 결실 또 매출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올라오고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병화에게는 많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주관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이 좋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요구간이 좀 중요해요 이게 일간마다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병화의 입장에서 역시 이제 경금이죠 편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관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사주 원곡에서 이 목화가 많은 분들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많은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신강한 쪽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명예가 아주 이름을 날릴만한 명예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명예와 관직 또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득이 생길 만한 일들이 이 구간에서 기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목과 화가 잘 갖추진 분들 그런데 목과 화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는 신약한 분들 이분들은 다소 분리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이 더 많아지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구간에서 5월 13일부터 19일까지가 이렇게 상반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의 마지막 구간이 병화가 병화라고 하는 이 비견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속으로는 이런 내적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인사가 만난 구간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잘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일 중에서 괜히 갈등을 하시게 돼가지고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저것 막 초조해지고 서두르거나 허둥지둥 막 이것저것 판단 자체를 잘 못하시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보통 병화분들은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좀 빠릿빠릿한 분들이 많으신데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이 구간만 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는 병화가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재능을 그동안 발휘를 잘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는 상황이죠 또 외부에서 병화분들을 또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항상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병화분들은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이 실리거든요 병화들에게 싸우는 걸 싫어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지대에 짐작을 하고 아 이것은 안되겠다 나는 여기에 에너지를 더 이상 쏟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병화분들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달이 될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시고 그 과정은 여기 1번과 2번 과정인 5월 20일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파워를 내실 거예요 그러나 다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가 본인과 비슷한 에너지가 자신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갈등 탄단력이 흐려지고 오히려 빛의 퀄리티가 어두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이 2개가 뜨면은 불이 청간에 2개가 떴을 때 혹은 지지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려고 한다면 병화에게 좋은 자리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에게 여기 너의 자리가 없어 어디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대묻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깜빡 까먹는다거나 또는 잘하고 있었던 일처리도 판단력이 다소 내가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병화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내가 신강인지 신약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면 봄여름 가을 겨울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게 우리가 계절을 따로 읽지는 못하더라도 임묘진이 봄이고 다오미가 여름이고 신유술이 가을이고 해자축이 겨울이죠 이렇게 봄여름 가을 겨울로 판단해 보신다면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쪽은 거의 신강화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고요 나머지 가을 겨울 쪽은 신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병화 입장에서 그럼 이제 화면을 바꿔서 정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분들도 중요한 것은 을목이 있어야 정화가 제대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을목은 을목은 이 병홀에 오가 와야 가장 우뚝 서고 우리가 양파나 파를 달달 후라이팬에 볶았을 때 기름이 찐득찐득 묻어나고 아주 맛있는 기름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 오하 위에 섰을 때 파기름이 나오는 이 기름을 가지고 정화가 일어서는 겁니다 묘사를 드리자면 적절하게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연혼에서도 정화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이제 목에 웅동을 한다고 그랬었죠 일련운세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 30일 동안 을사월이 들어와서 인사가 걸려서 아주 화해 에너지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에너지에 달려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을목이 떴죠 그래서 정화에게는 조금 더 에너지가 아무래도 또 과감하게 확장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 병화일 때와 마찬가지로 굳이 이제 이름을 붙여 보자면 현관에는 편인이 뜬 달이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떴어요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상황인데 첫 번째부터 보자면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가 대충 임의적으로 잘랐을 때 정화가 무토라고 하는 무토 이 상관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던 것을 이 큰 상관 무토 위에서 이 정화가 굳이 안해도 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정화를 조금 말릴 수 있는 수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나 실적이나 또 다소 경쟁에 이렇게 지금 놓여있는 놓여계신 정화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만족이 안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월 13일부터 우리가 임의로 자른 5월 19일까지는 정화가 정금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이에요 이제 정제라고 저희가 부르죠 육신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느냐를 봤을 때 목이나 화가 아주 적절하게 잘 발달이 된 봄여름 글자가 잘 발달된 강한 정화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재거든요 재관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놓은 어떤 상품 내가 내놓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결과가 좋아요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내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본인에게 어쨌든 먹을 것을 갖다주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득이 생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목화가 갖춰진 분들 봄이나 또 뜨거운 글자가 어느 정도 잘 있는 분들 선관에 없으면 지지를 보세요 지지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지장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고 화 같은 경우는 미까지도 화를 보시면 돼요 태어난 날이 미월이라면 그럼 목과 화가 부족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상담을 많이 받으러 다니시는 신약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가을에 태어나신 상황도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분들은 이제 이 1번에서의 결과와 실적 경쟁이 떨어지는 부분이 연결이 돼요 이 구간에서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사람이나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실제로 실제로 실속이 떨어지는 어떤 상황 판단들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안 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임의로 잘랐을 때 병화가 영향을 받는 것은 병화입니다 우리가 겁제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되죠 이거는 이제 안 하던 행동 이상으로 다른 타인에 의해서 어떤 일에 대한 억울한 상황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내 자리를 비켜줘야만 하는 이동운이 들어올 확률이 좀 커요 또 잘하고 있던 일이 순전히 나의 이유가 아니라 윗사람이나 조직이나 다른 사람의 변심에 의해서 중도에 이렇게 끊어져서 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또 내가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거나 비켜줘야만 되는 상황 그런 쪽으로 이동운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권에서 올 수 있는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을사월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가 실적 경쟁 다소 떨어지고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혹시 신약한 상황에 이렇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좋은 게 없네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다소 소란스러운 과정이 이번 달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SNS에 자기의 속마음이라던가 또는 다소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일일이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다 오픈을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왕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 수가 바로 봄과 여름에서는 떨어지거든요 이 수에 나를 제압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본인이 제어력이 좀 다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화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가실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잘 밟아주시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등장에 잠깐 뭐가 좀 올라왔는데 잠깐 좀 볼게요 네 민트님 안녕하세요 오디오 혹시 잘 들리나요 네 벨라 킴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주 챙겨보고 계시다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면 무토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청간에너지가 무토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보시면 이게 무토고요 연훈에서는 역시 정화를 끌어당겨서 청간에도 목에 운동을 한다 그랬고 지지해서도 목에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을사월이 5월 초부터 들어오니까 30일 동안 일이 진행이 되고 인사 즉 봄의 첫 글자와 여름의 첫 글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목은 이제 조금씩 더 빠지면서 하의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힘창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름을 굳이 저희가 붙여보자면 을사월이니까 정관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뜬 거고 아래 지지에서는 선인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화가 있어야 무토가 있어요 정화가 있어야 기토가 있는 부분이고 병화는 을목이 완벽하게 서야 움직이기 편하고 병화 역시 감목이 있어야 움직이기 편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무토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게 된다면 임의로 자른 거니까 자른 거니까 다소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는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토는 뭡니까 비견이죠 이렇게 비견이 영향을 받고 두 번째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무토가 병금에게 즉 식신이라고 하죠 저희가 부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가 무토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편인입니다 6에서 7일 정도로 제가 자른 거고요 우선 첫 번째 구간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무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문제가 단반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이 장기화가 되는 즉 미제사건이 쌓이는 것처럼 장기화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무토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보상을 받는 게 언제냐면은 이 을사월의 끝에 가서 월 거의 끝에 보상과 혜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13일부터 19일까지는 이 식신의 경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가 다소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보람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진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100%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뭔가 변수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20일부터 6월 6일까지는 병화라고 하는 이 편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드디어 내가 장소를 옮긴다거나 환경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장소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상대편 아주 무시무시한 상사라든가 또 나를 수시로 괴롭히던 어떤 악의 무리가 떠나간다거나 이런 적폐물이가 청산이 된다거나 새로운 출발이 5월 20일부터 6월 6일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고생이 많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떠나가기가 어렵고 여기저기 계속 이게 얽혀있어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편해지려고 이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또 본인과 여러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처럼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어디가서 하소연하기는 또 되게 애매한 상황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대로 많고 그래서 우토분들은 거의 대부분 일적인 문제 대인관계에 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담으로 찾아오실 가능성이 높고요 5월 달에 찾아오신다면 4월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내 주변에 이미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 장기화된 문제들 때문에 5월 달에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려면 결국에는 6월 초까지 가지고 가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형태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묵토들은 어째서 고생만 할 거예요 실제로 묵토분들도 행복해지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병아가 올라오는 3년, 6년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묵토분들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제 그 관계를 밟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토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채팅방 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안 나오니까 칠판 쓰기가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자 기토죠 기토 연훈에서 우선 이 이민년이라고 하는 이 연훈에서 청관에도 정화를 끌어당겨서 모계운동을 하고 지지에서도 모계운동을 한다고 일련운세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기토분들 지금 이제 30일 동안 을사올에 들어와서 정화의 영향을 받은 이 을목이 현관으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인데 주초에는 아 주초가 아니죠 월초 월초에서 월말까지 갔을 때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다지 안 좋아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안 좋거나 세모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월말 가서는 지지하고 웃게 되는 운이에요 근데 인사가 역시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신의 인사예요 여기서도 답답하고 또 여기서는 평범했더라도 답답한 상황이 중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일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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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려요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열리고 특히 기토 분들은 생계와 관련해서 만세를 부를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수도꼭지를 열듯이 운이 열립니다 그 첫 번째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기토 입장에서 무토에게 영향을 받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겉제에너지인데 다른 사람들의 일에 내가 개입을 하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봉사하는 것처럼 내 이득과는 굳이 상관없는 활동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이 돌아가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상황이죠 타인에게 나누게 되는 타인에게 돕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결국엔 돌아와요 이게 결국엔 돌아와요 되도록이면 일부러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의로 나눴을 때 기토는 정금이라고 하는 상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저처럼 여름 미월 포함해서 미월 포함해서 하토가 적절한 심강한 기토라 일간이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요 기토를 찾습니다 또 본인의 이름에 있어서 괜찮은 상황들이 일어나요 좋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본인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더 많고 이 첫 번째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이 돕고 나누게 되더라도 두 번째 구간에서 좀 빠르게 받을 수가 있겠다 자신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그 다음에 하토가 부족한 신약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 가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득이 없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곧 조만간 돌아올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되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가 기토 입장에서 병화에게 이게 정인이라고 저희가 보려는 에너지거든요 이게 들어와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1번과 2번 구간에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손해되는 행동만 그동안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달은 좀 별로다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하나도 이런 것이 없다 혹은 희생만 한 것 같다 뭔가를 이룩해 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조차 이 세 번째 구간인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손에 뭔가 무기를 하나 지게 돼요 무기를 획득하게 돼요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에서는 5월 대부분을 내가 번거로운 어떤 사건 사고를 겪고 나서 사과를 받고 명예회복을 이루게 되고 희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화려한 그런 말빨에 속아 넘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의 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기토가 명예회복을 하게 되는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도 무기를 획득하는 것처럼 전화이복이 되는 상황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특히 이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돕고 나누는 과정에서 노림술을 가지고 아 나 어차피 운척으로 돌려받을 거니까 함부로 나누어도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늘 생각을 하실 때 순수한 마음으로 노림수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래도 기토분들은 공부를 하신다거나 수험생일 수도 있잖아요 운세 보시는 분이 공부를 하신다거나 어떤 박사 학위 같은 거 또 어떤 시험을 이루어야 된다거나 또 문서 식상을 문서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이제 조심하시는 게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시고 뭔가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라이센스 공부하기나 시험이라던가 자신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으로 이 1, 4월 자체를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본인의 실력 또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무기를 키우고 또 어떤 발언 기회를 내가 얻기 위해서 다분의 노력하고 준비기간으로 삼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김선혜님 보라님 민트님 지금 제가 기토까지 했어요 그러면 기다리실 테니까 경금도 넘어가 볼게요 경금입니다 연운에서는 정화를 끌어당겨서 목의 에너지에 운동을 하게 되고 화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번 연도 보시면 참 화제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제 병화가 올라오는 연도이고 심지어 을사월에는 병화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 정화가 커지기 때문에 다음 달에 병호라고 하는 달이 오게 되면 병화가 확 올라오게 되거든요 을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음 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름을 붙여 본다면 경금일관 분들은 청간에 30일 동안 엉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달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부분이라서 우선 이 사가 을사가 큰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불이기도 하고 경금 입장에서는 뭘 감추기보다는 이제 다 늘어나는 거죠 겉으로 그래서 취업을 지금 하셔야 되는 분들도 아마 기다리시는 답이 있을 텐데 드디어 활동을 하게 돼요 경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직 쉬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던 아니면 어떤 대체 수단으로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직장에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활동 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화의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 화의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어떤 한길을 가시는 재성을 계속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 화로 옮겨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인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취업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활동성이 올라와서 아주 분주해지는 활동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나누었을 때 경금은 모토라고 하는 이 편인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뭔가 꾸준히 준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얼실 또 실적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두드러지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아 남경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카메라 안 나와가지고 제가 리액션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만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결실이나 실적이 두드러지게 올라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두 번째 구간에서는 경금이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즉 기견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 경금 왔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토와 금이 아주 빵빵한 심강한 경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소 이 구설이 들어와요 더군다나 인사가 만난 지금 달이기 때문에 급합니다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뭔가 이제 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고만 있지 못해서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내 말이 옳고 니 말이 옳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 주장만 하시게 된다면 이런 사건 사고들을 좀 얽힐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다투지 마시고 내 사주에 내가 가을에 태어났거나 또는 오후에 태어나서 금기운이 좀 더 강하다 혹은 진 유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거나 혹은 사나 축이 있다거나 또 이제 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이런 글자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쪽 신간기운 쪽으로 한번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토와 금 특히 금기운이 이제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주로 받으러 다니신 신약 쪽이신데 이분들은 기회가 좀 많이 들어와요 1번 구간에 이어서 2번 구간에서 이 신약한 분들께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사람들로 인해서 내 직장 동료나 옛 상사나 아니면 학교 교수님이라든가 가족 친구들로 인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또는 자신의 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구간입니다 면접을 보신다거나 또는 방송에 나가게 된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기회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마지막으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가 병금이 병화라고 하는 평관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구간이 제법 길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제가 또 쪼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포금이 적절하게 강한 분들 이거 이제 신강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이 관에 해당하는 화가 높아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재성 목기운이 설계가 되는 즉 빠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판단력을 다 잘해놓고 그르치게 될 수 있어요 판단이나 또 자신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신중함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토와 금이 다소 부족한 신약한 금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담길 점은 끝에 졌기 때문에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회도 들어오고요 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양날에 영향이 좀 달라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을사월 구간 동안에 경건분들이 예전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남녀구별에서 또 보자면 주로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죠 이 여성분들이 주로 돈에 대한 이런 일들 이 목견이 떨어지긴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손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회사에서 영업을 하시게 된다면 좋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분들이라도 살 길이 생기는 기간이에요 승진을 하게 된다거나 이 회사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회사에서 직책 자체를 아예 올려버리게 돼서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 자리만큼은 내가 그다지 올라오고 싶지 않았던 자리인데 그냥 다른 회사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피곤하고 쉽게 물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경건 분들이 대체로 남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사주 상담을 좀 자주 받으러 다니시는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중순과 하순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좋습니다 사람들과 좀 부딪히는 일들은 중간중간 생길 수가 있겠지만 판단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신중하신다면 경건분들께 이번 달 나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신금이거든요 완성이 된 금을 저희가 신금이라고 해요 라면 상자나 라면 박스에서도 많이 보시는 부분인데 이번 달 30일 동안의 운을 보시게 되면 어차피 연혼에서는 정화를 끌어당겨서 목으로 그리고 지지에서도 목에 재성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30일 동안의 운에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현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상황이고 신금 상황에서는 신금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임의로 잘랐을 때 신금은 무토라고 하는 우리가 정인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 5월 13일부터 임의로 잘랐을 때 5월 19일까지가 신금은 엉금이라고 하는 겁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가 신금이 병화에게 즉 정관의 영향을 받게 돼요 종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이제 투자가 수가 될 수도 있고 목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재성 목을 돈으로만 보지 마시고 투자라든가 부동산 운이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수호행식상 내가 투자뿐만이 아니라 노력을 해왔던 정력 또는 학생이라면 박사 석사 이렇게 쌓아왔던 어떤 그동안의 자산에 가까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을사월에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큰 변화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원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기가 왔다 그러면 신금이 5월 6일부터 12일까지가 정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내가 신세를 지을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할 만한 것들을 이제 좀 막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좀 막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다인에게 한수 한수 배운다거나 보통 신강 보통 신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나를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가 않는 거죠 이 인사가 지금 있는 부분이니까 속도가 빨라요 다른 달보다 그래서 시비나 사고 등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좀 속도가 빠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잘 있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옮긴다거나 잘 있다가 내가 발령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신강은 그게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와 금이 다소 부족한 신약한 친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도 속도가 확 이렇게 올라오니까 주변과의 일들이 이 화의 에너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아주 기쁘고 웃을 수 있는 일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덩달아서 이득을 얻는 일 선물을 받는다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어부지 뒤로 본인이 이 신근분이 어떤 혜택을 횡질수를 얻는 것처럼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라는 게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방향이 유로 갔다가 축으로 가는 운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근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얻어내는 즉 자수성과의 운으로 이 활동을 이번 달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만히 두면 얘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실질적으로 뭐 문제가 터졌을 때 굳이 막 그걸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애를 쓰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게 해결이 되고 나에게 혜택이 돌아와요 혜택이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결을 해주고 그것을 자체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가 신근분 입장에서 영화라고 하는 정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선택을 잘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달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움직였을 때 구설이나 시비가 평상시 다른 달보다 좀 더 많아지고 나답지 않은 행동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의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이 연과 월온에서는 식상이 사실 힘을 이제 잃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 구설시비가 잦아들려면 만약에 신근분들이 실수를 하셨거나 말실수나 어떤 태도에 있어서 흠을 잡힐 만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적어도 8월 달까지는 그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근신하시거나 행동 자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구간에서는 다 좋았다가 나답지 않은 행동 또 이거는 이건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잘 펴지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다수의 의견에 자신감 없이 묻어가는 그런 일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구설시비가 따라올 수는 있겠죠 행금은 일단 그렇습니다 크게 뭐 나쁠 거는 없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또 실제로 개인적으로 제가 노력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 없었던 진급에 대한 그런 기회들이 더 들어온다거나 또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다수가 좀 더 나를 평상시보다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그냥 환경영향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달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벨일 거예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이끌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임수입니다 임계수는 겨울에 들어오는 글자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정화 이제 을목이 완성이 됐을 때 정화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임계수 특히 임수로 오기 위해서 음관들이 움직였던 운동의 방향이 있습니다 볼까요 연혼에서는 이민연인데 성관에서도 목에운동을 하고 지지에서도 목에운동을 하는데 인사로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약 30일 동안 지지들이 아주 급해집니다 사회의 운동을 이제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청관에는 여기 있는 장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현재가 들어와서 임수 입장에서 절지 환경에 놓인 달이에요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볼게요 5월 6일부터 잘랐을 때 임의로 5월 10일까지가 임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관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쉴 수는 없습니다 휴식과 거리가 먼 상황이고 이 무토의 영향을 여기로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뭔가를 하러 갈 태비를 태세를 갖추게 되는 상황이죠 모든 준비가 여기서 갖춰집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에서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나 또 두려움이 없는 주간이었다 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시고 5월 13일부터 두 번째 구간인 5월 19일까지가 임수 입장에서 경금이 선인의 에너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금수가 적당하게 잘 갖춰진 신강한 임수 같은 경우에는 목의 운이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목이 이제 식상이죠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생계 나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원래 음악을 계속 했었는데 임수분이 아니면 작가의 길을 계속 걸어왔었는데 판로가 막힌다거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어떤 장애 요소 하인으로 인한 방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딸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들어오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이런 진로에 방해가 될 만한 생계에 방해가 될 만한 방해를 크게 받을 수가 있겠다 또 금수가 약한 신약한 분들 상담 주로 많이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약한 상황인데 신간과는 입장이 달라요 오히려 이 경금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달라지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쓸게요 가니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가 임수가 영화라고 하는 현재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 됩니다 드디어 임수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또 주변 사람들과의 입지에서 제가 일어서는 주간이 됩니다 실제 임수가 임수답게 일어설 수 있는 달은 아니고요 이 을사월 구간 동안에 거의 한 70에서 80% 80, 90% 까지도 볼게요 외부에 내가 나서야 되는 상황 노출이 많아지고요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자신을 드러낼 만한 일이 많이 생기고요 작은 골방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이제 큰 도시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준비를 마치시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위기가 찾아오거나 큰 기회가 들어오는 이 사람이 무명배우였다 그러면 5월 13일에서 19일 동안에 아주 큰 판이 바뀔 만한 기회가 들어오고 그런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앞에 다른 일관들 중에서 제가 무기를 갖춘다거나 이런 표현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임수는 그 단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한 10배 정도 점프할 만한 일이 사람에 따라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 구간에서 빛을 볼 만한 일이 바로 이 세 번째 구간 5월 20일에서 6월 6일까지입니다 크게 금전에 대한 기회가 이때 들어옵니다 펼쳐지고 한방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임수는 잘 안 팔렸던 부동산이 팔린다거나 또는 그동안 내가 어떤 돈을 받지 못해서 송사를 이제 거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현금으로 들어올 만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크게 채워지는 운으로 돈과 관련된 일들이 이번 이 1,4월에 많이 벌어지고 절지 환경이다 보니까 내 선택으로 인해서 일들이 거칠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의 판이 바뀌는 마치 지축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 임수가 만세를 부를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한번 기다려 보시면 크건 작건 이 을사월에 6월 6일 초쯤 돼서 임수분들이 아 돌아보니까 좀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수를 한번 볼게요 거의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개수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상 을목이니까 식신이 들어왔죠 연운에서는 정화가 임수를 만나서 끌어당겨서 목의 운동을 하고 에너지 자체가 인사가 서로 만났으니까 목의 운동에서 화의 운동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장간의 병화를 제가 표시를 드렸고 그래서 지지에서는 여기에 있는 정제가 큰 불의 사화의 형태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이사는 어차피 사유축으로 가는 운동이기도 하고 운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를 보르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수분들도 여러가지 이제 우아가 오기 전에 갈등이라던가 이런 불안한 과정을 무서워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개수 입장에서 보면 저 30일자로 들어온 운이긴 한데 상당히 반가운 글자거든요 아주 반갑죠 이 사가 음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환경 자체는 태지 환경이긴 하지만 5월 6일부터 펼쳐지는 흐름이 5월 10일까지가 개수가 무토라고 하는 정관에게 영향을 받아서 걸러지는 작용이 퍼져요 내가 실수한거나 또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실책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고 또 있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나의 이런 그 진한 과오들 또 사람들과 용서를 주고 받아야 되는 일들도 깨끗해지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 무토의 여기 작용을 받아서 그래서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가 개수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나쁜 사람들이 떠나가고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펼쳐지고 또 불안정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성으로 가는 인자가 따라옵니다 괴롭혔던 상사나 아니면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다 오랫동안 학폭에 시달려왔다 나를 괴롭혀왔던 것들이 떠납니다 괴롭힌 인자들이 이제 작별이 돼요 두 번째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개수가 무엇을 만나느냐 다른 일관과 마찬가지로 경금을 만납니다 여기 있는 정인이죠 여기서도 이제 두 갈래로 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금수가 잘 갖춰진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신강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이 철분을 뜻해요 근데 이 철분이 또 들어온다는 거죠 철분이 많아집니다 신강한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사실 욕심이 더 커지거든요 뭘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보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무리해서 빚을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스스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안 해도 되는 선택 잘못된 선택 서투른 선택 이런 것들로 내가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금수가 다소 떨어지는 신약한 개수분들은 이제 이분들과가 다르게 철분이 아니라 이 개수의 약한 부분이 보강이 되거든요 보강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회들이 돌아오고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불안한 것들이 불안하지 않은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한 80에서 90% 보강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에 태어나셨다거나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그동안 계속 고생만 하셨다거나 사람들에게 계속 대인관계 자체가 힘들게 건너셨던 분들은 5월 13일에서 19일까지가 개수분들이 조금 풀리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죠 개수가 병화에게 이 병화는 정제입니다 정제 영향을 받아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실 수가 있고 이동도 가능해지고 또 무리 사이에서 내가 힘들었다 그런다면 드디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환경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혼자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뜻밖에도 배우자에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먹을 복들이 많이 생기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5월 20일부터 아마 들어올 텐데 못 받았던 돈들이 들어온다거나 미수금 이라던가 미수금이 이제 환수가 되죠 그리고 잘 안 풀렸던 회사 일들도 물고가 트인다거나 또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동안 계속 비행기 길이 막혔다거나 자금 흐름이 좋지가 않았다 하는 상황도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 5월 20일부터 6월 6일 사이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경쟁을 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사이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좀 넘게 일관별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칠판이 좀 어지러운데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길게 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6월달 운세도 이런 식으로 되도록 시간이 맞는 대로 제가 딱 맞춰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다른 분들도 화면이 안 보이세요?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화면은 지금 계속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혹시 럭키니만 안 보이시나요? 일단 핸드폰이랑 노트북 둘 다 체크하고 있는데 까만 화면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잠시만요 하고 그러니까만 이제 한 번도 아 민트님 감사합니다 네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비공개로 돌려놓고요 제가 꼭 편집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아마 길어봤자 1시간 안으로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나 유튜브 쪽에 댓글 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가 시스템이 좀 달라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 또 대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대댓글은 알람이 오지 않고 제가 일일이 또 찾아가서 달아야 돼요 알람이 전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게 또 댓글이 달랐는지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유튜브에 남기지 마시고 조금 번거로우실 때도 제 카페로 오셔서 영상을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남겨주시면 카페나 댓글 댓글 대댓글 이렇게 계속 다룰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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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